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석희는 요즘 누나와 정을 통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성란이는 24살이다 부모님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성란이네 부모님은 양가 모두 재력이 대단하다 외관은 땅 부자 친가는 현금 부자이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증여받은 땅과 현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성란이를 낳아 키우면서 딸이 주는 기쁨을 느끼며 살았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던데 성란인 애가 그랬다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갖고 싶었다 아니 성란이 동생이면 아들 딸 구별할 거 없이 다 좋았다 성란이가 두 돌이 지나고 동생을 낳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다 성란이 엄마는 시술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성란이가 예쁘게 크고 있지만 동생을 꼭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란이네 회사 직원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 직원은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었고 아이는 100일도 안 된 상태였다 직원의 부인은 성란이 아빠를 찾아왔고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했다 성란이 아빠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지 얘기해 보라고 했다 너무 염치 없지만 이 아이를 사장님이 키워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성란이 아빠가 둘째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 직원은 성란이 아빠의 대학 후배였고 업무 마치고 종종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다 성란이 엄마는 직원의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다 그리고 석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성란이 석희 남매는 내 살 차이가 난다 성란이는 귀여운 남동생이 생겼다며 반겼고 성란이 내 집은 웃음꽃이 피었다 엄마는 석희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남편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다 집에는 입주 도우미가 있었고 성란이는 석희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두 남매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다정한 남매가 되었다 성란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딜 가든 예쁘다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 성란이는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 외모, 머리가 무척 뛰어나게 좋았다 부족함 없이 자라서 마음 씀씀이도 참 여유로웠다 성란이의 대학생활은 매우 활기찼고 석희는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누나만큼 예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다 성란이는 대학을 마치고 공부의 뜻을 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희도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다 두 남매를 잘 키운 부모님은 걱정할 게 없다며 한시름 났고 사업을 이어나갔다 부모님은 매일 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다 어느 날 성란이가 사귀던 남자와 헤어져서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 성란이는 몸을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성란이가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희는 누나에게 누나 양말 벗겨줄게 하고 성란이의 양말을 벗겼다 그리고 바로 눕혀주는데 성란이는 그날 따라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석희에게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토사물은 석희와 성란이 옷에 모두 묻었고 성란이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석희는 그런 성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다 큰 누나지만 이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나 좀 일어나 씻고 자 라고 했지만 성란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석희는 얼른 샤워를 하고 왔다 성란이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고 있다 부모님은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데 성란이 방을 수습해 놓지 않으면 일거리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다 석희는 미안해 누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토사물로 더러워진 옷을 하나하나 벗겼다 한기를 느낀 성란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나쁜 놈아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우냐 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귀던 형이 바람을 피웠구나 우리 누나가 많이 속상하겠네 하며 누나 이제 좀 씻어 하고 누나의 어깨를 툭툭 쳤다 성란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챈 듯했다 어머 뭐야 내 모습이 왜 이래 하며 소리를 질렀고 누나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안주도 엄청 마셨구만 하며 누나를 욕실로 쫓아 보냈다 한참 뒤 성란이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너 어디까지 본 거야 하고 취조하듯 물었다 석희는 내가 뭘 봐 볼 정신도 없었어 빨리 방 환기시키고 침대 시트 다시 갈아 놔 하고 다그쳤다 사실 석희는 누나의 멋진 몸매를 제대로 봤다 예쁜 데다가 몸매까지 훌륭한 누나의 몸을 본 석희의 건강한 남자가 제대로 반응했다 둘은 방을 치우고 맨 정신으로 얘기 좀 해보자고 했다 성란이는 믿었던 선배가 요즘 연락이 뜸하길래 얘기 좀 하자고 했어 그런데 선배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유리랑 잤다는 거야 그리고 나더러 너는 왜 그렇게 비싸게 굴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냐고 하는 거 있지 근데 이제 나랑 헤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선배는 분명 나를 지켜준다고 했었거든 성란이는 기막힌 이유로 선배랑 헤어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에 안주까지 시켜서 왕창 먹고 왔다고 했다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줘야지 그 선배랑 차라리 잘 헤어졌어 누나 하고 달래줬다 성란이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남자랑 자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어 사실 무섭기도 하고 석희와 성란이는 이런 얘기도 터놓고 할 수 있는 남매 사이였다 석희는 성란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누나 그렇게 겁이 나면 나랑 한 번 해볼까 석희는 어머 너 미쳤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석희는 성란이를 설득하고 싶어졌다 나랑 편하게 연습하면 되지 나도 사실 경험이 없어 한 번 해보자 누나 응? 석희는 누가 봐도 잘생겼고 키도 컸다 석희와 성란이가 나란히 걸어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 석란이는 우리는 남매야 안 돼 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석희는 누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필한 것으로 만족하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오는 길에 엄마의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장례식장이 멀어 바로 갔다가 내일 집에 돌아온다고 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자 용기를 내 방에 들어갔다 석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석희의 마음도 아파왔다 누나 내가 옆에서 자도 돼 누나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서 편히 못 자겠어 석희를 바라보며 허튼 짓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 좀 덜울게 넌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 석란이 말투에 찬 바람이 쌩쌩 배어 있었다 석희는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나가 석희의 손을 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석희야 나 용기 내볼게 아까 내가 내 방에서 나가고 생각해 봤어 석희는 하마터면 크게 소리 지를 뻔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되었다 둘 다 처음이라 무척 어색했다 하지만 그날 밤동이 틀 때까지 둘은 숨고를 새도 없이 사랑을 나눴다 석희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 석란이 누나가 친 누나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이 집 안피를 받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누나와 자신을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며 자상하게 챙겨주는 누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누나를 바라보니 누나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석희는 누나만 한 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나가 3년이나 만난 선배가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고 통보했다니 화가 속구쳤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선배를 혼내주고 싶었다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누나가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석희와 성란이는 그날 이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성란이의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부모님은 그래도 성인들이니 방은 꼭 두 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란이는 말로만 대답하고 석희와 한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성란이는 위험한 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석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남들이 볼 때 같은 성씨를 가진 그 두 남매는 금기를 깨고 오래도록 청춘을 불태웠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흔히 남들이 부럽다고 말하는 40살 건물주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서 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즐겨본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특히 어렸을 때는 남들과는 다른 부잣집 딸이라는 장점에 얼굴도 예뻐서 연예인도 만나보고 국가대표 선수도 만나보고 꽤 잘 나갔었죠 다만 너무 기고만장해진 콧대에 결혼하자는 수많은 조건 좋은 남자들을 차 버리고 나니 혼자 늙어버린 저 자신만 남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40살이 되어 버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저 제 돈만 노리는 아저씨들이나 또는 이혼 남들이 대다수였고 역시 여자는 나이가 깡패구나 느끼면서도 아무나 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보내고 있었죠 다만 우연히도 지금은 꽤 듬직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의 평생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그와 어떻게 만났는지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부터 수원의 좋은 땅을 물려주셨던 터라 거기에 상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가 수원의 중심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점들이 들어왔고 덩달아 제 건물도 엄청 가격이 치솟았죠 어딜 가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돈을 펑펑 쓰며 살았어요 거기다 저는 크게 돈 욕심이 많지도 않아서 최대한 임차인들을 배려해 주는 편이었어서 많은 가게 주인분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고 고맙다고 많이들 하셨죠 저도 그런 걸 받으면서 꽤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오던 와중 공실이 생겨서 얼른 부동산에 새로운 사람 받게끔 의뢰를 해놨죠 위치가 좋은 만큼 월세와 보증금이 비싼 편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역시나 엄청 빨리 호수가 나갔어요 보통 바쁠 때는 그냥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나 이런 걸 다 맡기는 편이지만 그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어요 처음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 앉아있는 뒷모습이 무슨 야구선수 마냥 덩치가 있어서 임차인분이 혹시 조폭 출신은 아닐까 걱정했는데요 얼굴을 맞대어 보니 그냥 체격이 좋으면서 순박한 얼굴에 한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두 살 연하더라고요 퇴직하고 장사를 하려 한다 했죠 저는 사실 귀엽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서 외적으로 별 흥미는 없었는데요 임차인분은 절 보자마자 살짝 놀란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되게 젊은 편이라 이런 사람이 건물주라는 것에 놀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돈이 조금 많아요 하면서 농담을 했죠 새로운 임차인 이름은 대연이었는데 이름도 뭔가 번듯한 남성의 느낌이 난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저는 쿨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테리어도 끝나고 가구도 다 배치한 후 가게가 오픈했더라고요 저는 건물주로서 축하한다는 화환을 보냈죠 밤 장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 저녁에 한 번 친구들과 매출 올려 주려고 방문을 했는데요 대연 씨는 저를 알아보더니 막 사모님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며 이것저것 서비스를 챙겨줬어요 저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아니라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 사람 체격도 좋고 밤일 잘할 것 같다며 성적인 농담을 막 하더라도 저는 기질의 들이 그런 것만 밝힌다며 한 소리를 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대연 씨는 워낙 키도 크고 덩치가 커서 뭔가 여성으로서 한 번쯤 안겨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남자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에 만족을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3개월이 지났어요 흔히 술 파는 곳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갈수록 새로 오픈하는 각 가게에 밀려 대연 씨의 업장은 확실히 손님이 이전에 비해 줄었더라고요 워낙 월세가 비싼 곳인데 가끔 지나가면서 보이는 대연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친구들한테도 여기에서 모임을 하라고 부탁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두 달 정도 지난히 대연 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드릴 말씀이 있다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겠냐 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대연 씨의 표정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워 보였어요 저는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한 음식점 말고 그냥 돈도 아낄 겸 제 집에서 마시자고 했어요 대연 씨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금세 결정을 내린 듯 저희 집으로 가자 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대연 씨를 데려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역시 대연 씨는 월세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너무 염치 없지만 혹시 한 달만 더 봐주시면 안 되냐고 빚을 내서라도 다음 달에는 밀린 월세를 드리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대연 씨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그건 안 된다 고 못 박았어요 제 말에 그는 절망한 듯 고개를 풍 내리더니 살짝 울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성적 욕구를 풀 곳이 별로 없는데 대연 씨가 저 좀 돕지 않겠냐고요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럼에도 혹한 얼굴이었어요 정말 그거면 되냐며 물어보는 대연 씨에게 저는 당연하다 서로 좋은 게 아니겠냐? 하며 그의 허벅지를 슬며시 만졌어요 대연 씨는 결심한 듯이 알았어요 말하면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살짝은 민망한 듯 했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먼저 다가와 주는 그에게 저는 몸을 맡겼어요 마치 저를 만족시켜 주려고 작정한 듯 이곳저곳 저를 흥분시켰고 저는 내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대연 씨는 저를 번쩍 안더니 소파로 데려가 더 열정적으로 손을 놀리더라고요 오랜만에 기술 좋은 남자랑 하니까 쉴 새 없이 물이 터져나왔고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도 흥분해서 과격하게 자기 거를 문지르기 시작했죠 대연 씨는 확실히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힘이 남달랐어요 저는 진짜 성적으로 너무나 만족했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고 대연 씨 업장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폭 빠져서 받아야 할 돈도 받지 않고 그저 많은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지금 그는 딱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저와 부부처럼 지내고 있어요 제가 결혼도 안 했다는 사실을 대연 씨도 아니까 최근에는 은근슬쩍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풍부한 저를 그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저 또한 저보다 어리면서 다정하고 울고든 그를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그를 완벽히 믿을 수가 없어서 좀 더 지켜보려 합니다 결혼이 아쉬운 건 저이지만 그래도 아무나 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처음이고 사연을 올리는 것도 처음이지만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도저히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세대입니다 아직 30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꼴을 당해서 더 황당하네요 일단 저희 남편 시댁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남편 중 이때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혼할 때 크게 다투고 헤어져서 서로 얼굴도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땐 두 분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게 2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 분 사이가 나쁘면 상결례 자리를 일부러 안 만들고 대신 각자 찾아뵙는 것으로 대신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두 자식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랑 교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따로 살고 있고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따로 혼자 살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끔 시댁을 찾아갈 때가 되면 두 분 따로따로 찾아뵙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난 추석 때는 두 분 다 찾아왔고 설 때는 시어머니가 바빠서 시아버지 찾아뵙고 왔어요 아직 나이가 환갑은 고사하고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 그럴 기미는 없더라고요 두 분 모두 그냥 홀로 여생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요즘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으니까 시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크게 문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실제로 만나보면 뭐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덕분에 상처 주는 말도 잘 안 하시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점도 은근히 많은 분이고 뭐 찾아뵐 때마다 자주 찾아오라고 하시고 이래저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지금 시아버지께서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찾아보면 뭐 같이 식사도 하고 TV 좀 보고 놀다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시국이 안 좋아서 찾아뵙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아버님이 생신이셨습니다 싶어 식사 대접해 드렸고요 술도 몇 잔 하고 밤늦게 시아버지 빌라로 갔습니다 다들 술을 마셨기에 운전할 수 없었고요 대리 부르기도 안 와서 그냥 시아버지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대충 옷도 갈아입는 둥 많은 둥 하고 요를 깔고 잤는데요 저랑 남편 시아버지 세 명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니 문득 밤중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데 제 위도 안으로 남의 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이 깨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남편 손이 아니라 아버님 손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니 글쎄 속옷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는 거였어요 하마트면 그때 욕을 하면서 아버님을 때릴 뻔했어요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얌전히 아버님 손 빼서 돌려놓았어요 아버님이나 남편이나 취해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로 두 사람 깨우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냥 반찬거리 사와서 아점 해드리고 돌아왔죠 아직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할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런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슴 만졌다고 소리겠어요 뭐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뭐 우리 아버지가 내 가슴을 만져 아니 지금 시아버지 뭐 하는 거야 라며 우 남편이 아버님을 향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 진짜 이 새끼를 당장 저희 남편이 화나면 너무 무서워서 아버님이 뭐건 눈이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어느 쪽이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냉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집안이 파탄나거나 둘 중 하나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남편에게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아버님이 한 짓이 고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의 더럽고 불쾌한 손기를 생각해 보면 아 느낌상 분명 성적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람이 무심결에 손을 사람 가슴에 넣어서 아니 그것도 속옷까지 비집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서요 문제는 또 아버님이 맨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술을 먹고 잠든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 짓을 하였는가입니다 정말 잠든 채로 한 짓이라면 제가 잊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맨정신이었다면 이건 정말 아버님이고 뭐고 끝까지 해결을 해봐야 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증거 없고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제가 말 잘못 건네 집안이 풍비박산나면 남편도 저만 원망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도 일주일이 넘었어요 이후로 남편이랑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시아버지랑은 더더욱 말을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시아버지가 한 번은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만으로 그때 시아버지가 한 짓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이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으시기도 하고 외모도 댄디하고 괜찮은 분이시고 인성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분께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 배신감도 느껴지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있네요 확실한 것은 다시는 시아버지와 함께 술을 못 먹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게 다 시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벌어진 일 같고 저 또한 취해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라 된 일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꿈이 아닙니다 분명 직접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잠에서 확 깼고 그로 인해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잠도 잘 못 잔 게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보는 눈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시아버지 행동에 1%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시아버지를 예전처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한 행동이 고의인지 아닌지 밝히고 싶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그래도 저 혼자만의 더러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결단을 내야 할 테니까요 정작 밝힐 방법이 없어서 소가리하고 있지만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댓글 반응 보실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와 같은 남자지만 미쳤네요 이건 아니죠 남편한테 상황 설명해서 시아버지께 사과를 받든 다신 안 보든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러지 않는 이상님은 님 때마다 계속 생각나서 트라우마로 바뀔 것 같은데요 이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진짜 입으로 욕이 나오는 내용이네요 아우 더러워 제가 보기엔 그 시아버지 고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술 마셨으니까 라는 핑계로 아닌 척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 않아요? 남편에게 말하고 시아버지랑 그 연을 끊는 게 정신건강이 이롭지 않나 싶네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와 실화인가요? 주작이라고 믿고 싶네요 기억 안 난다고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하니까 남편한테 얘기하고 조용히 연락을 끊는 게 어떨까요? 가정파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미 찜찜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휴 힘내세요 네 댓글 잘 들었습니다 술 먹고 하는 실수는 도저히 좋게 보여지지 않네요 저는 코 고는 척 연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 며느리가 기억을 하나 못하나 확인을 하려고 전화한 것 같고요 글쓴이 분께서 많이 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